지진 안전지대는 없다. 어느새 익숙해진 말이지만, 지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던 충북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요. 하지만 충북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. 관측이라 지금까지 40건 넘는 지진이 발생했는데, 이 중 절반가량은 최근 10년 사이 관측됐습니다.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. 1978년 기상청 개측 이래 전국에서 발생한 지진을 표시한 지도입니다. 내륙지방, 충북은 비교적 깨끗해 안전한 것처럼 보입니다. 하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. 지난 주말 괴산에서 난 지진을 비롯해 충북에서는 지금까지 규모 2 이상의 지진이 42차례 발생했습니다. 최근 10년 사이에는 더 두드러집니다. 2012년부터 발생한 지진이 19건. 그동안 관측된 지진의 절반에 달합니다. 옥천, 영동, 청주, 제천, 단양 등 지역 또한 가리지 않습니다. 원인은 뭘까? 지진은 단층으로 인해 일어납니다. 오랜 시간 다양한 암석이 쌓인 땅은 마치 절취선이 그려진 종이와 같습니다. 절취선이 있으면 종이를 찢기 쉬운 것처럼 땅 아래 있는 절취선이 바로 단층입니다. 힘이 가해졌을 때 쉽게 균열이 일어나는 겁니다. 문제는 지진을 유발하는 단층이 어디에, 얼만큼 분포돼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. 흔히 국토 북동 남서쪽을 가로지르는 변성함 복합체, 즉 취약한 지질 구조를 가진 옥천대를 위험지로 논하지만, 선행 연구가 된 곳에 불과합니다. 실제로 이번 괴산에서 난 지진도 옥천대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예상치 못한 곳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지진. 충북에서는 이번 지진으로 벽에 금이 가고 지붕 기화가 부서지는 등 18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.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.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.